승부사 문재인의 저자이시죠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님 최장수 대변인입니다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도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저도 궁금한 내용들 우리 강민석 청와대 전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싶어갖고 여러 번 저희가 좀 섭외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청와대에서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최장수 대변인은 우리 강민석 대변인인데 대부분 많아 아시는 분들이 김일겸 대변인 그다음에 고민정 대변인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은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님 다음에 들어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하셨죠 14개월 했습니다 와 14개월이요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하도 대변인들은 저희가 알기로 많이 자주 바뀌길래 청와대 14개월이면 대통령의 어떤 과 가장 친밀하게 14개월 정도 지내셨다고 보면 될 건가요 우리가 되는 건가 곁에서 그래도 지켜봤죠 회의에 참석하고 대변인님은 회의에 모든 다 참석합니까 비공개 회의에도 안 들어가는 회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요 공개된 행사 계속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밥도 많이 사주시고 싶습니다 부러워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밥을 자주 드셨댑니다 여러분들 아 부럽습니다 어쨌든 고민정 대변인 다음으로 무려 14개월 동안 2020년 2월 7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잠깐만요 오디오는 제대로 나는 영상 계속 끊기고 싱크가 안 맞습니다 본인 휴대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대답을 좀 해드립니다 이 책 승부사 문재인 이 책이 나온 건가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언제 이 책이 그러면 시중발만이 나요 요거는 그냥 재본이고요 재본을 가짜로 한다고 해서 가재본이라고 출판사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대표님께서 먼저 최장수 대변인이라고 소개를 주셨습니다 사실 언론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기간을 좀 세본 건데요 저는 좀 민망한 최장수입니다 왜냐하면 후임 박경미 대변인님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6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대통령 퇴임 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남아서 제가 최장수가 됐으니까 좀 민망하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완전 방송 초짜인데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 우리 강민석 대변인이 처음 출연하셨어요 유튜브 처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시민언론 시사탑화에 제가 나오게 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초짜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이 책에 제가 대충 좀 훑어봤는데요 보니까 국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직념과 결단 코로나, 코비드19 그다음에 사태 때 경제와 어떤 방역을 같이 잡아야 되는 그런 고뇌가 있었고 이 책에 아무래도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대통령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참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먼저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강민석 대변인님은요 노무현 대통령과 정말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노빠예요 노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중앙일보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중앙일보 기자 시절이었나요?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였어요? 정치부 기자로 2001년 하순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처음 뵙게 됐고요 2001년 하순 네 취재 기자로 만났습니다 취재 기자로 만났는데 그때 책이 한 권 그때 나왔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에서 출판한 책인데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이름을 얹게 됐습니다 언론이 본 노무현이라는 책인데 어쨌든 출판사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였을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 마음부 존경하고 응원하는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제 공저거든요 그 책의 지필에 각 한 파트씩 맡아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습니다 성함이 노곤호님 아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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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곤호님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 장관님 유시민님 그때 당시에 이제 천정배 의원 유일한 노무현 대통령님 지지자였는데 현역 의원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님 네 뭐 이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썼는데 그 책 표지에 저자들 이름이 한 열 몇 분이 같이 실리는데요 가나다로 실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이름부터 나왔습니다 강민석 그렇게 이제 노무현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2001년부터 정치부 기자로 그 당시에 대통령 전이시였는데 예 취재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가까이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빠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 중간일보 들어갔다가 예예 전담 노무현 대통령 취재기자였구나 예예 어쨌든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대통령님이 결국은 약자를 위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정치는 저는 약자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게 또한 진심이었고 대통령님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제 경주하시는 후보 시절부터 모습을 봐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담당 기자 노무현 대통령님 후보 시절의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원래 그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담당 기자였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시니까 당연히 청와대 출입기자로 갔다가 대통령 옆에 계셨던 그 당시에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하나 좀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대선 후보들 백문 백담 뭐 이래가지고 프로필 취재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한테 감동 깊게 읽은 책은 뭐냐 친한 친구는 뭐냐 이런 것만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든 후보들이 이제 공통이 감동 깊게 읽은 책은 다 저기 백범일지 말씀을 하는 것 대부분 그래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친구 부분에서 노무현 후보님한테 당시 그 캠프에 노무현 후보님의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든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라고 이렇게 그걸 주셨어요 직접 그때 연설을 하셨으니까 연설도 하셨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저는 저희는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 그다음에 정당 당사 중심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변호사라는 이름은 듣고 그다음에 또 인권변호사 문재인 이름은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얼굴은 못 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느 분이니까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오신 우리 저 대통령님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 그거였습니다 소름이었습니다 소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저분을 친구로 하고 네 얼굴에 뭐 사실은 뭐 이런 말하면 뭐 과잉일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빛이 났습니다 40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통령님이 그때 아마 민정수석님 맡으셨을 때 40대 후반 정도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느낌이 그냥 뭐 잘생겼다 이제 이런 수준을 넘어서 좀 달랐습니다 진짜 얼굴에서 그 빨아들일 것 같은 이렇게 눈에서 모든 분들이 그러고 네 그러고 네 그러고 이제 인연이 되셨고 예 어 좀 계속 청와대 출입기자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퇴임을 하셨을 때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또 그 당시에 부산에 내려가서 변호사를 다시 하실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 하나 그때 사실상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상주 역할을 하셨었죠 그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마음이야 뭐 사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대통령님이랑 좀 얽힌 얘기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식 상주 역할을 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례식 다 마친 다음에 직후입니다 직후 한 번 그냥 부산 내려가서 인사를 한 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바쁜 와중이실 텐데 그래도 내려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출입기자였던 저를 기억을 하시고서 그래서 법무법인 부산에 내려가서 약 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었던 거 했었습니다 2009년 그러면 5월 달이나 6월 초 정도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직후였으니까 저는 제가 내려가서 뵙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은 취재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정치를 좀 하셨으면 기자가 가서 취재 목적이 있었는데 청와대에 계실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정치를 좀 하라 저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죠 절대 안 한다고? 정치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면담 이후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제가 신문 제목이니까 경칭을 못 썼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를 안 하신다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문재인 정치 안 한다는 다섯 가지 이유 그런 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고요 그건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입장이 계셔서 안타깝지만 그런데 문재인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정치를 안 한다는 그 이유가 사실은 얘기가 돼서 저는 그거는 알릴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진정성 있는 정치 사람이구나 그런데 매우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설득을 하셔서 정치를 하시게 돼서 정말 멀리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한 번 실패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자였는데 매우 뭐 며칠 동안 통음을 했다고 할까 그렇게 지냈었고요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대세로 올라타셨으니까 다들 뭐 되실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불러주시니까 그런데 좀 놀랐죠 저도 그런데 청와대 4월까지 근무하셨어요 최근까지 그 이후에 박경미 대변인님에게 자리를 넘겨주셨는데 퇴임한지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지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와중에 이런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도 평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대통령이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비하인드스토리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책 안에 좀 부담스럽거나 이 책을 쓰실 때 왜 꼭 이 책을 내야 됐나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시게 될 수 있죠 일단 당연히 부담스럽고요 책의 무게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현재 대통령님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님 임기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평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딱 한 구간만 코로나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마침 제가 2020년 1월 15일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혹시 몇 명인지 당연히 기억을 못하실 텐데 12명 발생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12명 거의 초기 단계였어요 초기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무렵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4월 16일 제가 그만둘 때 현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인지는 숫자는 외우지는 제가 못하니까 맨날 받으니까요 2천명 때 1천명 때 왔다 갔다 하루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재직했던 것은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러니까 어떤 미중위해 상황에 파뜨린 어떤 위기 우리나라로 치면 국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이 국난 극복기입니다 이 국난 어떻게 이제 위기를 해처 오셨는지를 저는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평전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방역이라는 건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대통령님을 공격하는 대선이 다가오니까 모든 다 실패로 규정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저는 대통령님 위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슬기롭게 이렇게 해처 오셨다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 전략가라는 말이 이 책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가다 옆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거나 회의 모든 게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기에는 정치권이나 외신이나 중국발 우한 폐렴이라는 공격으로 시작해갖고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흔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가장 저도 좀 놀랐던 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하는 게 맞나 정당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회의적인 소리가 나왔고 강력하게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비행 항로를 막아야 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막 부치기는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의지로 계속 밀어붙였는데 옆에서 볼 때 어떤 면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가나 깜짝 놀라 와 역시 이건 정말 내가 놀랄만한 대응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에요 다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다 순간순간 이게 쭉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대응 전략이라는 게 일단 여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사실 공개된 내용이 더 많고요 물론 이제 거기 이거를 연결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서술을 한 부분들이 있고 공개를 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고 어쨌든 뭐 예전에 그 누군가요 코스염 난 사람 아시죠 기억하시죠 볼튼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그 사람처럼 뭐 그 일이 있었던 방 이제 이런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제 시크릿 파일은 담겨져 있지 않고 다만 좀 이면에 또는 대통령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정책이나 대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쓴 책인데 우리 화면 중간에 승부사 문재인을 좀 띄워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참담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책에다가 쓴 내용이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리한 토끼는 굴 세 개를 파놓는다 굴 그래서 자기 안전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방역 그 다음에 경제 민생경제 대책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책 그 외에 백신 예고 포함해서 이제 교토삼굴에 걸맞게 이렇게 대통령님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던 것들이 지금 내용이고 어떤 게 가장 전략적인 모습이었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꾸기 힘든데요 하나씩만 좀 철저히 하나만 그러면 처음에 책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쓴 게 그겁니다 처음에 청와대 들어와서 마이크 조금만 네 옆쪽으로 처음에 청와대 들어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마스크 얘기라고 책에다가 썼는데요 속으로 좀 방정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라는 말씀을 많이 자주 하시길래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좀 작은 문제에 너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 아닌가 과한 관심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책에 솔직히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로 책에 적은 표현인데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방역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초비부터 누구나 다 위기라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그러니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더죠 국난기에서 이게 마스크 한 장은 사소해 보입니다만 그 한 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본인이 확진되기도 하고 그렇죠 초기 방역에 초기가 아니라 내내 굉장히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마스크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챙기시고 마스크 공장까지 가셨습니다 이런 대목 그 상황에서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될 일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마스크뿐만이 아니고요 이 기상경제회의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과문한 다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대통령 수상 가운데 대통령께서 비상경제회의 같은 어떤 결정기구를 직접 운영하신 얘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역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1차부터 6차까지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전례 없는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생경제 패키지라고 해서 50조 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한미 통화 스와프도 거기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민생경제 고용대책 일자리를 지키는 대책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이제 3차 비상경제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전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저희도 밖에서 봐도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마스크 언론에서는 막 대란 대란 그리고 처음에는 우한폐염으로 시작해서 마스크 대란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백신 넘어가서 백신 확보 못했다 뭐 이런 거 갖고 엄청 또 백신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방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백신은 뒤처져 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벌써 백신이 최고 선진국 수준까지 벌써 70% 가까이 저희도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님 다 맞으시죠 저도 맞으십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백신을 직접 생산 도 안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백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백신 갖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백신 생산국들이 또 전략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백신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백신 외교의 가장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그건 꼭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님께서 백신을 확보하려고 직접 수화기를 드셨어요 전화기 들고 네 그러니까 저기 작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책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유튜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현재 좀 버퍼링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부팅을 해서 이따 저희가 영상을 편집을 해놓고 다시 원본을 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백신 말씀드리다 백신 확보 얘기 하다가 말아서 그 당시에 백신 확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통화에 천만 명 전화기를 들었다라고 그때 모더나 회장님과 직접 저는 12월 29일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한 번에 천만 분? 뭐 이렇게 조율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때도 이미 사실은 대통령님이 작년 한 7, 8월 부터 내부적으로 백신 해외 백신 모더나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우리가 사오는 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시하고 동료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이미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한 거죠 4,400만 명분이 이제 적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었던 건데 사실은 그런 지적 나오기 이전에도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해놨지만 과하도록 확보하라 이제 이런 지지들을 하셨습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일환에서 직접 수화기를 드신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저기 바이든 대통령님이랑 물론 저 나온 이후인데 정상회담에서도 사전 조율 단계에서 미국 한 50만 명분인가요 우리 이제 군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한미군이랑 같이 있으니까 명소는 이제 백신 전 군인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신 외교를 통한 결실입니다만 그런 쭉 흐름이 있었고요 그 한편으로는 작년 2월 3월 이제 이때부터 이미 백신 주권을 위한 노력을 하십니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스트로 연구소인가를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에 산학연이 같이 이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원과 정부까지 합친 산학연 병정의 협의체 구성을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하는 것을 지원토록 하십니다 예산이든 규제든 이제 모든 것들을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하게 되는데 뭐 얼마 전 나옵니다만 보도를 보니 내년 초 정도에는 그러니까 국내 지금 상상회 들어갔다고 하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는 국내 백신 개발이니까 지금 백신 주권 확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책에다가도 좀 수록을 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책은 이겁니다 책은 이거예요 승부사 문재인 여러분들 보이시죠 문재인 대통령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이런 책 제목인데요 작년 광화문 집회 작년 광화문 집회 때 폭증을 하면서 전광훈 태극기 부대를 저희가 맹렬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원화하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굉장히 좀 비판적인 화가 많이 나셨다 몇 사람이 땡판을 쳐서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안 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화나신 거거든요 분노하신 거죠 정당한 정의의 분노인 거죠 모든 사람의 노력을 이렇게 허사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나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방역이 이렇게 방역 대책을 강하게 하려면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국민 삶이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분노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 얘기에도 좀 여쭤볼게요 대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판한 부분이 나와요 선을 너무 자주 넘고 있다거나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타가 없다며 검찰총장이라는 직함 대신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며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다 이 책 안에 윤석열 씨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님이 아니라 제가 제 의견으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천지 사태 당시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구를 수행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대통령님 대구에 가서 대구를 살리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대통령님 이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내려가서 2주 동안 상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책 다 써놓고 난 뒤에 그 대목에 대한 글을 쓴 뒤에 윤석열 씨가 대구 봉쇄라는 미친 소리가 나서 대구 사람들 얼마나 상심이 컸겠냐 대구 아니면 다른 곳은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저는 사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대구 봉쇄라는 게 대구를 지역적으로 폐쇄한다든지 한 뜻이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1년 반이 더 지나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로기만 하는 거니까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면 사슴이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성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 대목은 제가 썼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송구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다라고 지적은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강하게 지적했다라는 보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했고 윤석열 씨라 그런 건 이게 이분이 검찰총장 남은 임기를 걷어차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 임기제라는 거는 대통령도 함부로 징계에 의해서 경지를 하는 거 아니면 못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걷어차고 나왔는데 검찰총장 싫다고 나오자마자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정치하려고 걷어차고 나온 분한테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저는 도저히 양심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씨라고 윤석열 씨 맞죠 뭐 윤 씨 어떤 분은 또 윤석열 뒤에 욕을 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책을 저는 그분은 제도를 이제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 책입니다 이게 승부사 문재인인데요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리더로서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 어떤 거에 헤쳐나가야 되냐 이게 정말 이 책이 9월 9일날 집합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을 모신 거는요 책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입력화를 하신 건데 이게 퇴임하시고 5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파란이 일어날 수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대변인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이 비공개 발언 경선 중이지만 조금 조로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네 경선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이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모든 가용환자원을 총동원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게 국난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원팀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제가 이제 근무할 때까지 14개월을 잘 헤쳐오고 버텨왔는데 그 원팀을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세 분뿐만이 아니라 정은경 청장님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자세히 썼고요 세 분은 이 코로나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세균 총리님은 중대본부장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본 없는 방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장이셨습니다 당정 청의해야 예를 들어 추경을 작년에만 네 차례 유례 없는 일인데 네 차례 했는데 이게 다 당이랑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 추경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자영업자님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다 들어간 건데 이게 다 당이랑 다 조율하는 대책들이니 당연히 거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신천지 사태를 극복하고 난 뒤에는 수도권 방역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천지 사태 때부터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 정부랑 같이 이제 같이 정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님과 총리가 이제 합심해서 이제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당정청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세 분이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세 분에게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정세균 전 총리님은 책임 총리 역할을 잘 하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 당정청 관계가 최상이었다라고 평가하신 부분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지사식의 빨리빨리 이 액션을 취하는 스타일이 국민에게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신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뭔가 리더가 있다라는 돌파력이 있다 빨리빨리 이재명 지사식의 저런 식의 이제 어떤 빨리빨리 이제 액션을 취하는 돌파력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에 대한 메시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제가 맨 첫날 출근 첫날부터 대통령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빨리빨리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도 책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좀 저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케미가 맞다라고 느껴서 뭐 그런 부분들 책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겁니다 경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님도 이 책 나온 줄 아세요 혹시 나온 건 이제 언론 보다가 많이 나왔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책 쓸 때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사전에 뭐 조율하고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 책에다가도 약간은 소개는 했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책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한번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건 뭐 대변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집권 5년차시잖아요 예예 그러면 2020년부터여서 2021년까지 4년차 5년차를 같이 하셨는데 예 뭐 대통령님께서는 4년차 때는 뭐 이런 구상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5년차 되시니깐 좀 대통령님이 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제 마지막이니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운영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좀 굳이 그 여태의 사실이 집권 1년차에 의해 뭐 같은 정신으로 뭐 개혁을 밀어붙인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그 좀 더 안정적으로 추구하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4년차 5년차를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물론 오로지 이 코로나 이거와 경제, 민생, 방역 이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었는데 대통령은 어떠세요? 궁금해요. 전략가인데. 이게 사실은 개혁이냐 안정이냐 이 양자 중에 하나를 태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한 지금 제가 나온 지가 한 5개월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은 코로나 위기가 제가 연합뉴스TV에 어제 나와서 야구로 비유를 했는데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농구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가운데 지금 몇 쿼터가 진행 중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4쿼터였으면 하고 바랄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도 살리는 길이고 가장 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님이 직접 백신 해결을 펼치시면서 사실은 그다음에 백신의 보급이나 유통까지도 직접 챙기셨는데 이게 정말 집단 면역 형성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공시키고 나면 경제도 올해 한 4%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GDP 성장률이요. 그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기만을 염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남은 개혁들이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이고요. 공수처라든지 아직 기구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진행 중인 것이고 남은 과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또한 꼭 필요한 민생과제 외에도 그런 과제들은 대통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대통령님도 하시겠고 아니면 다음 주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는 잘 이어나가리라고 봅니다. 좀 여담을 지금부터 좀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대통령님 혹시 식사도 같이 좀 많이 자주 가끔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님 퇴임 후에 나는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고 싶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저희가 봐도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제가 들은 거는 없는데요. 분명히 이제 무슨 당연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신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이제 먼저 저보다 일하고 있던 분들에게 들었고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사저를 짓고 계신데 아마 거기서 분명한 거는 텃밭은 가꾸실 것 같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정치 되게 하기 싫어하셨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일단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직접 이렇게 좀 농사도 하시고 그러신 건데 어쨌든 이제 귀향하시는 대통령님의 어떤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 우리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찾아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님 옆에 계실 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중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시기였는데 대통령님 화나시면 표정이 있습니까? 좀 옛날 같은 경우에 눈이 좀 커진다든가 아니면 화내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저게 화난 거다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광화문 집회 때 광화문 때 한번 보셨고 분노하셨고 저는 말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끝에? 네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원래 소리 지른다. 그럼요. 그다음에 정말 워낙 예를 들어 이제 회의 시작을 할 때요. 참보들이 쭉 앉아 있다가 대통령님 들어오시면 이로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회장님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쑥 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다음에 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데 대통령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두 팔을 걸려서 다들 앉으십시오라고 권하시면서 이렇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네 그럼 들어오시면서 들어오시면 원래 회장들 앉으면 알아서 이렇게 앉는데 대통령님 이렇게 앉으시면 네 늘 이렇게 앉으시죠. 국무회의든 다른 청와대 내부회의든 사람이 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안 놓으시고요. 뭐 이렇게 워낙이 매너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이신 분이라 이렇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실 때도 이렇게 좀 저는 반듯한 어떤 정당한 언어로 이렇게 표출을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무슨 욕설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근데 갱판이란 말 저는 뭐 그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말인데요. 몇 사람이 갱판을 쳐서 그러니까 모두의 노력을 화사로 만든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건 진짜 강아진 말이래요. 말씀 하나가 문장이 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많은 지지자들이 볼 때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입성하시기 전이라 지금 거의 한 5년 차 들어가셨는데 많이 열로워했다. 그때 모습과 지금 많이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관리나 특별히 대통령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적인 국가보는 제가 잘 모르고요. 본 적 있으세요? 등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대통령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국민들이니까 열로워하시고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특정사 대통령이십니다. 같이 한번 등산 한번 같이 한번 못 따라 하죠. 저는 막 제가 콕콕 떼는데 대통령님은 뭐 특정사 대통령님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론에서 참 어떻게 보면 왜곡해갖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가장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닌데 왜곡해갖고 그런 순간순간 꽤 있었죠. 우리 대변인님.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목들이 거기 이제 백신 부분 백신에 대한 공격 들어왔을 때 제가 한 브리핑을 한 3천자짜리 서명 브리핑을 냈던가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저도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넣습니다. 이제 주요한 고비고비 있었던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언론의 좀 부정확한 지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도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서면브리핑으로 주로 대응을 했는데 또 서면브리핑으로 보도를 했을 때 사실은 또 많은 다소 언론이 또 잘 써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언론 전체가 아니라 일부 언론과 나머지 언론을 잘 좀 구분을 해서 저도 이제 어디 나가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책을 쭉 넘긴다 보니까 뛰어난 장수는 북소리를 먼저 울린다. 그리고 디테일한 게 되게 많네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고 온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이 책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거 승리 후 대통령의 일성은 선거 방역 이런 말들. 대통령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앞서서 걱정을 하시고 즐거움은 좀 뒤에 누린다라는 범중엄이라는 중국 속나라 정치인의 악양룩이라는 책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대통령님의 그런 면목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드는 게 영부인의 편지 내전은 무슨 말이죠? 김정승 여사님 여사님 얘기도 제가 조금 제가 저 궁금해요. 본 부분만 아니 그러니까 그 알헤시라스호 제가 참 정식 명칭은 좀 지나서 까먹었는데 그 선원들에게 그 외항 선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내용 김정승 여사님 그런데 그분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굉장히 격려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배 위에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한 한 달 정도 땅을 밟지 못했답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신 내용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심석기 선수에게도 그래서 위로 편지를 보내시고 그런 내용들 시장에 대통령님이랑 같이 가셨을 때 보인 모습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거 보면 대통령님 막 긴급할 때는 막 회의 딱 하면 막 좀 야 이거 진짜 긴급하다 그런 느낌이 있나요? 예예예 그렇죠.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회의 이름 자체가 긴급 대책 회의가 있는 게 많죠. 야 이거 심각하다라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긴급자가 들어가면 보통 상황이 이렇게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뭐 신천지 사태가 그렇죠. 했을 때 긴급 방역 대책 회의 긴급 무슨 무슨 보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서 회의가 열리고는 하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 저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기자의 입장도 겪어보셨고 예예 이제 그 기자를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근무가 그렇게 힘들다고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출근 자체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이제 차가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이 그런데 도착을? 6시 반에서 7시 그런데 조금 더 먼저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 모니터링을 쭉 해야 되니까 조간 그렇죠. 조간, 인터넷 등등을 다 봐야 되니까요. 그러고서 아침에 오전에만 회의를 한 4번, 5번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주로 브리핑은 이제 오후에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브리핑 후에 언론 모니터링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은 어떤 부분을 대통령님의 메시지로 알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 모니터링은 또 이제 굉장히 경제지도 있고 외신도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요.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타근은 몇 시에요? 퇴근은 집에 들어가면은 원래 요즘에 다 방향으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한 다음 날 또 입고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들어갑니다. 유성열이 얘기하는 주 120시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일용직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 50시간이 정규직이 아니니까요. 아침 6시나 7시 그럼 집에서 한 5시에 나와서 5시 반 정도 나오고 일어나서 이렇게 지고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한 12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주무시고 5시간 될 거예요. 대부분 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대체로 그럴 것을 아니까 뭐 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보다 뭐 더 바쁜 분들이 계시고요. 기획비서관 같은 오정식 기획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 들어가고 막 청와대에 자는 데가 있습니다. 숙소 같은 건 있어요? 뭐 그냥 자기 방에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거. 라쿠라쿠 침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거. 오 진짜.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사실은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닌 보직들이 있는데 대통령님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대통령님 그런 거. 휴가도 다 가라 그러죠. 휴가도 일부러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제가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저 같이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뭐 기다린다든지 하는 일은 못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1년 4개월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같이 하셨는데 예.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교수님도 아세요. 그렇죠. 어디 어떤 강의 하세요? 그 저기 우석대학에서 전주우석대. 예예. 미디어의 이해라는 목으로 교양 과목을 이번 학기만 이번 학기만 학기만 이제 겸인 교수로 이렇게 해서 기회로 강의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그런데 지난주 딱 첫 강의를 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지금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주로 이제 뉴스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지 물어봤는데 유튜브가 압도적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뉴스를 유튜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종이로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부분 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도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시사타파 같은 시민언론 성격의 방송이 결국 또 이제 더 성장할 토대가 마련돼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강민석 전 대변인님 인생의 1년 4개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 언론인으로 제직하시다가 청와대에서 공직을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장수 대변인으로 하셨는데 민망한 최장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민망하니까 그래도 옆에서 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어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뭐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1년 2개월이 저한테 가는 의미다라는 거는요 사실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아버님 어머님과의 좋은 때 이런 몇 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없어도 좋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저는 가장 그러니까 인생의 다른 거는 다 어필 없고 이것만 이 기간만 나한테 남아있을 것이다 부르는 여기는 그리고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어렵게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불러주신 게 저야 송구스러울 정도로 영광이었고 넘치지 그러니까 능력이 못 미침해도 어쨌든 능력이 못 미치니까 저는 몸으로라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요 어쨌든 그 기간만 있으면 나머지 제가 활동했었던 20년 30년 기간 차라리 모두 잊어먹어도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되게 진솔하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아까 그 말이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는 문재인과 동시대에 살아서 너무 등근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박근혜 때랑 비교할 수 없지만 박근혜 때는 나라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았고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혼란에 그래서 이게 나라냐 라는 얘기를 좀 많이 국민들이 하셨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터지면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터로 가고 좀 믿음이 있고 아 리더란 저런 것인 거구나 맞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외람되지만 1년 2개월을 좀 마지막 끝까지 같이 가실 수 있었는데 자의적으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아 내가 좀 힘들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될 거 4월 16일 날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쇄신 차원의 분위기 쇄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부도 총리님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예를 들어 교체가 있었고요 그러면 4.7 재보궐선거 좀 패배의 영향도 청와대도 청와대도 세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언론 노출이 가장 많이 됐던 대변인도 굉장히 오래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분이 맡아서 청와대가 바뀌었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리고 다행히 더 더 적임인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건 저는 흔쾌히 그동안에 할 만큼 했다라고 하고 힘드셨구나 그동안에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분은 대부분이 힘드셨구나 어쨌든 뭐 저의 오디세이를 마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했던 행정관도 그렇고 비서관들 한명 한명 나가실 때 직접 부르셔갖고 차를 같이 마신다든가 이런데 나오실 때 대통령이 우리 비서관님 이런 거를 어떻게 하셨죠 책에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썼는데 책에 제가 아직 다 읽지를 못했어요 소주 한 잔을 주셨는데 소주요 거기다가 제가 감사하게 떠나갈 때 대통령님 앞에서 횡설수설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셨다라고 쓰기는 썼습니다 술 한 잔 같이 하셨어요 소주 한 잔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최재호 성수석님 몇 분 같이 나가던 나가는 비서들 이렇게 불러서 안주는 뭐 드셨나요 그때 그때 생선 안주였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나갑니다 회를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아마 별로 가리시지 않게 옛날에 저는 잘 드시는 건 제가 아는데 김 좋아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젓가락 어디로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젓가락 특정사 대통령님이 다 잘 드시는 것 진짜 잘 드시는 건 제가 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회 쪽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뭐 먹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뭐 좀 적고 하느라고 마지막인데도 적으셨어요 그때는 아니고요 어디로 들어가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실 때 고생했다 이런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세요 힘든 게 뭐였냐고 여쭤보셨 그때도 전대말 쓰세요 마지막으로 네 그럼요 뭐가 힘들었냐 강대변인님 뭐가 힘들었습니까 뭐가 좀 힘들었습니까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게 평생 글만 썼으니까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책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제 기억이라든지 이건 대변인 거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불편하시지 않으셨죠 왜냐면 우린 청와대에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거기도 대통령님이랑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도 참 대변인은 진짜 가까운 자리거든요 늘 회의 들어가고 대신 어떤 브리핑을 해야 될지 대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잘 대변해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이제 또 뭐 지금 질문 하신 것 가운데 제가 제일 아는 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상인껏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제가 아까 방송 중간에 원활하지 못해갖고 좀 죄송한데 못다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안 물어보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은 나오면 대통령님을 국민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따가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시니까 그 진 면모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썼고요 조금 이제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책을 다 그대로 옮길 수가 없고 좀 부분만 결국은 뽑아서 쓸 수밖에 없는데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병풍 한 폭이 아니라 열두 폭 병풍으로 이제 책으로 보면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책이 나가면 혹시 왜 이 시점에 냈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좀 풀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9월 9일부터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저희가 좀 손주문으로 한 100권 정도는 저희 시청자 우선 저희가 나중에 싸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대변인님 아 근데 제가 뭐 싸인 한번 좀 너무 차게 다가 할만한 아니에요 저희가 이 싸인 한번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 책 저도 저도 사실 저도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제가 몰랐던 내용도 참 많고 이야 싸인 팔이 빠져도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시고요 책 나오면 저희가 꼭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좀 나와주세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좀 나왔고 그때는 저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청와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날카로운 기자분 아니세요 아니 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거 많아요 요즘 그 윤석열 그 대리 고발 청구고발 이것도 우리 기자의 시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고 여러분들 오늘 강민석 전 대변인님 제가 얘기 듣다 보면 이분은 중앙일보 기자로 들어가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해 갖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선 출마까지 하라고 권유를 했다가 결국은 청와대에 인연이 되셔서 영원한 노무현 문재인을 가슴에 안고 계시는 우리 강민석 전 대변인님이셨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유튜브 첫 출연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유 뭐 어쨌든 영광이라는 생각밖에 없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공동구매도 좋으니까 저희가 좀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일단은 1부 2부가 분리가 돼서 일단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좀 일단은 화면은 비공개로 돌리고요 붙여갖고 저희가 좀 중간에 자르고 해갖고 저희가 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더 많은 것들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불러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우리 강민석 전 대변인님에게 박수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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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